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 작은 용기를 꺼내보는 20년차 배우들의 우애한 변신 저희가 왜 이런 무모한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을까요? 마음속에 숨어있는 용기를 꺼내게 하는 보통의 어른들의 이야기 보통의 용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주세요 지구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알맞은 매너인지 우리도 알고 소개도 해보자 물은 그러면 왜 그렇게 플라스틱이야? 동이 그런 걸로 만드는 업체가 없을까?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고 싶고 서로 관심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어? 화상통화로 미팅을요? 이렇게 나비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이팅! 용기를 못 내다가 10년 만에 낸 건데 다 같이 가자 이렇게 locked behind 간장 또 같이터크 더 같이 언급 gdzieś 넘 대단해 용기가